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강변도로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빙판이 됐습니다. 과속방지턱도 빙판 밑에 희미하게 보이고요. 안전고깔은 죄다 얼음 깊숙이 파묻혀버렸습니다. 단양을 휘감아 흐르는 남한강 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침수된 하상도로도 그대로 얼어 주차장은 아예 못쓰게 됐습니다. 겨울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단양에서는 이런 손해가 없습니다. 도로가 통제된 건 지난 12월부터 벌써 두 달째. 한 번 불어난 강물이 얼어붙은 뒤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은 녹지 않고 오히려 두꺼워져만 갔습니다. 설을 앞두고 대목을 맞이해야 하는 인근 상가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12월 약 10일경부터 잠기기 시작해서 15일 넘어서부터 얼기 시작해서 저렇게 얼어버렸습니다. 강 건너 마을은 아예 고립됐습니다. 거대한 빙판에 둘러싸여 진입로가 막힌 겁니다. 마을 분들이 이용하는 길은 한 2km 정도 이 강가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강가 길이 지금 묻혀서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개를 넘어 다니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건 겨울비 때문입니다. 올겨울 두 달 동안 단양 지역에 내린 비는 112.5mm. 지난해 석 달간 내린 양보다 4배가량 많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빠지면 그만인데 겨울에는 얼음이 녹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충주 호상류인 단양 지역 남한강 수위는 충주댐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번 겨울 최고 수위는 138.7m, 이 지역 침수 기준을 1.7m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유초입니다. MBC 뉴스 김유초입니다.